1. 1. 5. 5. 6. 6. 6. 6. 6. 9. 10. 10. 10. 11. 13. 14. 15. 15. 15. USB 충전기 입니다. 핸드폰 충전기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. 충전기를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됩니다. 1시간 충전시 40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 안에 배터리 내장되는데 2년이 가고요.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이걸 저희 AS 센터로 보내게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. 구성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충전